다시 역을 지켜보시고 남겨두고 중룡머리를 체력이 좀 더 없었지 주실게요 북을 쳐요? 북을 네 중머리, 아까 헛놈이 또 잊어먹었을까 본 게 5분만 치고 중룡머리를 또 배워야스 5분만 치고 처음에 할 때는 북을 북을 많이 해야 돼 왜냐? 그래야 쟤 이 리듬이 익어가지고 북을 안 틀림 서 장단을 안 틀림 서지 노래는 잘하는데 장단 못 맞히는 사람이 그냥 천지 삐깔이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단을 좀 많이 배워야 중몰이 아까 배웠지 덩궁 따궁 딱딱 궁궁 척궁궁궁 시작 덩궁 따궁 딱딱 궁궁 허이척 궁궁구 궁궁 став궁 딱딱 궁궁 헤이 père 궁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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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appetite 궁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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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궁ů 딱딱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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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번 더 시작!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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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고들 쪽에도 연습잡이가 있었는데요.